우리가 또다시 왔어 많이 기다렸었니 둘 다 멋있게 돌아왔어 계속 사랑해 줄래 저희가 뭐하죠? 뭐하나요? 신영씨 생각해주세요 오늘은 무슨 소년이? 오늘은 라잇하이 센틴 친이맨을 쟀는데 방해를 안하면 안 걸리는 거 아닌가요?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스텝이 가서 주의를 줄 겁니다 친이맨이 아닌 사람이 방해를 그거는 뭐 헷갈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? 진입에 내가 동명하면 되겠다. 랜딩을 동명해서 하자고. 그렇지. 괜찮네. 보컬룸 9번 카메라 쪽으로 가서 한 명 한 명씩 각자의 팀을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승철군. 나희순인가요? 네, 보컬룸으로 가주시고요. 노래, 노래를 아무거나 줍니다? 네, 팀원끼리 정하시면 됩니다. 다음 지윤군 카메라 가까이 보여주세요. 잠시만. 시청자분들의 살짝 펴서 보여주세요. 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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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. 카메라 움직인다, 움직인다. 다 찍는다. 찍는다. 야, 이거 움직여. 신기하다. 우와, 좋아. 우와, 좋아. 우우우우. 미신이에요. 자, 다음 순양군. 자, 다음 순양군. 수빈아, 당근이 형. 나만 아까 봤어. 우리 자식을 있어져. 그런다. 한 번에 몰린 줄 알았는데. 어, 어... 우리 자식을 했을 것 같은데. 한자리야. 이제가 뿌어졌어요. 땅 땅 땅. 제 손이 들어갑니다. 내가 엉덩이는 시켜 안 했어?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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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. 멈춰. 그렇지 착하다 착하다. 놀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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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어. 놀랐어 이미. 혹시 밥 드셨어요? 네 이름은 밥이야. 밥. 밥 드셨어요? 밥? 밥. 네 다음. 민규씨. 살짝 보여줘. 아주 살짝. 0.1초. 아 깜짝이다. 여러분들은. 여러분들과 함께. 우리 멤버들을 혼란시킬 티니맨입니다. 알았어. 그럼 수정 군은 스마일 팀인데. 내가 티니맨이 옵시다. 자 원우 군. 들어오세요. 내가 티니맨이래. 내가 티니맨이야. 민규 군은 어느 팀이 되셨죠? 미안하지만 나도. 짠. 너도 우리 팀 아니야? 어? 원우는 누구 팀이 되었나요? 어느 팀이 되었나요? 자 저는 스마일. 어? 순혜 형. 순혜 형. 아싸. 내가 좋네. 이건 좋은데. 아싸. 원우는. 아싸. 네. 원우 군. 순혜 형 군. 같은 팀이 되었는데요. 순혜 군은 어두운 분위기에. 갑자기. 원우 군. 네. 이 세상이래요. 네. 순혜 군과 원우 군의 카리스마 넘치는. 순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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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분이 없어서. 다음은 승관군. 들어가주세요. 아니에요. 저거가 사무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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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 아마. 진희 형이랑 같은. 아수원 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. 사실이다 bande Esc. ㅋㅋㅋㅋ 락살수. 현지. ن. 두부veis. 같은 팀. 같이 팀. 날아주고. 아우 왼팔이 생겼다. 여기도 코까지 세 US구요. 무 iPad 소리 plu기 하나 options. 네. 여기도 관심이 없어. 여기도Ż을 나타내냐. 멜하야. 멜하 HomGO. 방송이잖아. 이거 하면 딱 잡아줘야지 메라야 메라야! 메라야? 정신 차려! 메라야! 너 왜 그래? 다 사랑하는데? 너 왜 그래? 초라! 메라야 10분만 당하시네요 메라 네 수고한 분 들어가세요! 수고한 분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첫 번째가? 1, 2, 3, 4가 가려보자 아 핫! 어 별? 승철이 형 목소리가 없는데? 승철이 형 목소리가 그 다음에 네 저는 티뉴맨이 아니네요 티뉴맨 되고 싶단다 저 오늘 욕심 안 부르겠습니다 이거 이상한데? 왼쪽은 위쪽이고 왼쪽이 위쪽 왼쪽이 위쪽 시작 왼쪽이 위쪽 시작 왼쪽이 위쪽 시작 왼쪽이 위쪽 시작 어? 별이 형! 사진 찍은 들어갔나요? 아닙니다 아 나 잘할 수 있는데 안녕 쯧 하나가 있었어 승리해 어? 미안 주님! 주님 들어가서 pomo 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? 진짜 제대로 맞아 과연? 어? 센스가 없네 아 Stell은 아 아 UT أخر 아직 안치ū 아직 안쳤어 아직 안 췄어요. 하나, 둘, 셋! 아직 안 췄어. 아우, 아쉽게. 아, 됐지? 아하. 맛있어? 어, 비켜. 시끄러워! 아저씨, 어깨 좀 앉으십시오. 주님 여기서 연습하는 건가? 네.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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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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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, 주님은 민규, 도유가 한 팀이 되었습니다. 아, 주님! 두 개구나. 하나에요? 먼저 보여드려야겠죠? 빵! 뭐야? 네이클로거, 세이클로거. 아, 저는 티니맨이 아닙니다. 저는 티니맨이 아닙니다. 티니맨을 꼭 잡고 말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클러브 팀! 클러브 파이어! 나, 저 아이디야. 어? 이런 거 아닌데요. 아, 잘 모르겠는데요. 이거 뽑겠습니다. 오오! 오케이. 오케이. 당신은 트위니맨이 아닙니다. 당신은 트위니맨이 아닙니다. You are not the 트위니맨. 스파이. 스파이. 예쓰. 예쓰. 그럼 저희 약간, 마이클랜스 좀 잡을래요? 오 마이클랜스. 오 마이클랜스. 아, 나 너무 마이클랜스. 아, 나 너무 마이클랜스. 아, 나 너무 마이클랜스. 아, 나 너무 마이클랜스. 아, 이거 어떡해. 이거네. 글로벌 그룹. 글로벌 그룹. 어, 딱 글로벌 그룹이네요. 네. 이게 세븐틴 멤버가 중요해요. 유유, LA, 부산. 네, 지금은 어디서 오셨나요? 부산이요. 자, 이렇게 해서 스마일 팀도 네 명의 멤버가 정해졌는데요. 구할 선배님들의 조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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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여기서 해주셔야 된다. 이따 봐요, 여러분. 이제 전화하는 거죠? 남은 건 여기 밖에 없네요? 네, 없을 것 같아요. 별이네요. 티니맨이 아닙니다. 네. 마지막으로 뽑은 정원군은 어느 팀인가요? 저는 마지막. 별 팀입니다. 네, 승관군과 승철군과 함께 별 팀이었습니다. 자, 승철군 어딨어요? 승철군 불러와요, 찾아와요? 괜찮아요. 이렇게baren 영상의 폭주 так 1944 여러분. 빨리 뱉고 video 해보고 fundamental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